안녕하세요 그저께 제가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글자가 지금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죠 이 방법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이와 같이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흘러가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을 투체입니다 키네마스터 앱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앱을 투치해서 프로젝트 투치하고 해서 이렇게 미디어 브라우저로 옵니다 미디어 브라우저 있죠 이리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기 이미지 에셋을 투치합니다 이미지 에셋을 투치해서 흰색을 투치합니다 흰색을 투치하면은 여러가지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흰색을 투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x 눌러서 닫습니다 그럼 흰색의 화면에 선택이 됐죠 여기서 흰색을 타임라인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게 색상이 있죠 색상을 투치합니다 색상을 투치해서 지금 현재 크롬 마키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글자 크롬 마키 즉 블루 스크린이나 그린 스크린을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색을 선택했습니다 블루 스크린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 아이콘을 투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블루 스크린이 되었어요 정하기만 하면 네이비 블루 겠죠 그래서 글 길이를 조금 늘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예 제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를 여기에 넣겠어요 글자를 넣기 위해서 레이어를 투치하죠 레이어를 투치합니다 투치한 다음에 텍스트를 투치합니다 텍스트 키를 투치합니다 그리고 입력창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건 넣으면 되겠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뒤에 앞에 빈 공간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투치하면 됩니다 확인을 투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글자가 왔어요 이렇게 글자가 왔습니다 이런 짧은 글은 좀 굵게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폰트를 투치해 가지고 AA 대문자 A 소문자 A를 투치해서 저는 내 폰트에서 설치한 빙그레트 볼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닫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좀 굵어졌죠 여기에 약간 그 윤곽선을 넣어 보겠어요 여기 윤곽선이 있죠 옷을 투치해서 윤곽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윤곽선을 Enable 투치해 가지고 윤곽선 색깔을 약간 그 이색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강하게 넣었어요 두께를 그리고 저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글자를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입니다 애니메이션 있죠 애니메이션을 투치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투치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아래로 쭉 내려가면요 회전이라고 있어요 회전 회전을 선택합니다 회전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글자가 보세요 계속 회전을 하죠 회전해서 뒤로 갑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 회전을 프레이를 해 보면요 여기서 프레이를 해 볼게요 프레이를 하면은 여기 글자에 회전을 시키면 단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자그마한 글자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화면 보세요 큰 글자 이것만 필요한데 이런 작은 글자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글자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다시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에 다시 들어가서 회전을 투치했습니다 회전을 투치하면 여기 보세요 현재 작은 글자가 위로 올라갔죠 큰 글자 이것은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글자 이것을 안보이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든지 혼이 글자를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리면은 큰 글자가 위에서 돌아가죠 들어가고 작은 글자가 아래쪽에 있죠 이 작은 글자 아래쪽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글자를 아래쪽으로 내려놓아서 위에 있는 이 작은 글자를 안보이게 만들어버리겠어요 이루와 같은 이 작은 글자를 없애기 위해서 타임라인의 이 색을 선택한 다음에 블루 색깔을 선택했어요 선택한 다음에 왼쪽 상단에 3점이 있어요 이 3점을 투치합니다 투치한 다음에 레이어로 복사 있죠 레이어로 복사 이것을 투치합니다 이걸 투치하면요 이렇게 블루 칼라 색상의 이미지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 색상을 이렇게 확대를 시킵니다 이렇게 확대를 시킨 다음에 확대를 완전히 시켜요 이렇게 끝까지 화면을 꽉 채우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려버려요 작은 글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버립니다 가려버려요 이렇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합니다 제가 저장을 했어요 그럼 프레이를 한번 시켜 볼게요 프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글자만 보이죠 그럼 이 글자가 너무 빠르니까 타임라인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글자를 길게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것부터 먼저 늘려야 되겠죠 위에 것부터 먼저 제 생각으로는 한 1분 정도는 늘려줘야 될 겁니다 이게 1분 정도 제가 해보니까 2분 정도는 늘려고 그 밑에 것도 계속 늘려줍니다 조금 늘려죠 그 다음에 글자도 역시 터치해서 길게 1분 정도 늘려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화면을 프레이에서 자 화면을 프레이 해 보겠습니다 프레이는 이거죠 이것을 프레이 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글자가 천천히 이동 하죠 이것은 나중에 속도로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기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력을 합니다 여기에 출력이 있죠 출력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아이콘을 터치해서 여기에서 해상도는 FHD 1080p 라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30을 하는게 좋겠죠 30을 하고 그 다음에 비트 레이트 이것은 중간 정도 보다 조금 높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152MB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저장 이걸 터치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일단 자 동영상으로 저장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까 그 생일 케이크 있었죠 그 생일 축하합니다 그 동영상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자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한 크로마키 동영상을 생일 케이크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출력이 되어서 이걸 프레이 해보면은 자 프레이 해보겠어요 프레이 해보면은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글자가 계속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겠죠 이것을 다른 것과 크로마키로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 크로마키를 출력한 다음에 여같이 자기가 그걸 적용할 그런 화면으로 왔습니다 프로젝트로 왔어요 지금 현재 이 화면을 프레이 한번 해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이러한 생일 케이크죠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만들어놓고 글자 움직이는 것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만든 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레이어를 터치하고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든 것은 티네마스터라는 이 폴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만든 것을 터치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을 크로마키로 되어 있으니까 색깔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아니 오른쪽에 메뉴에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적용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적용 동그라미를 터치해서 적용 적용시킨 다음에 28%를 왼쪽으로 밀어서 선명하게 글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당기면 선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뒤로 빠져가지고요 화면에서 이 글자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글자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합니다 적당히 조절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고 빠져나가서 프레이시켜 볼게요 프레이죠 프레이시켜 보면은 이와 같이 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흘러가죠 이렇게 글자를 합성 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게 방향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바꾸어 보기 위해서는 스톱 한 다음에 요걸 바꾸려면요 이 글자 이것을 글자 크루 막기 이것을 타임라인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생긴 메뉴에서 쭉 메뉴로 가면 리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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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인지 볼게요 자 여기 리버스가 있네요 리버스는 영어로 리버스는 거꾸로 역으로 역방향으로 이런 뜻입니다 리버스는 역방향으로 재생하는 겁니다 리버스를 터치 하겠어요 그러면 화면에 새로운 창이 이렇게 뜨면서 리버스 중 키네마스트를 닦거나 기기를 끄면 작업이 중단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조금 전에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죠 리버스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가 흘러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방향을 변경할 수 있어요 리버스로써 자 곧 끝나겠죠 이렇게 리버스를 여러분들을 활용해 보세요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프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프레이하면 아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죠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것입니다 프레이해 볼게요 지금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리버스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자를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방법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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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